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 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막 터지고 몸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확진자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나라가 골막 터지고 몸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 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로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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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